안녕하세요 박소진입니다 저는요 오늘 진짜 행복한 자리에 와있어요 남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도시하냐고 이것들은 뭐예요? 제20회 서울국제사진영상 기자제전인데요 20회, 20년의 역사가 있는 기자제전만큼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진영상 기자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세계에서 유명한 저같이 사진 모르는 사람도 와서 보면 다 알만한 이콘, 케논, 올림프스, 삼성, 파나소니까지 정말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모였고요 사진 2011년 신체품 다 만져보시고 찍어보시고 인화까지 해보실 수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놓을 수 없는 에이빙뉴스의 이벤트가 있죠 저희는 이거 지금 전시 기간 내에 일요일까지 현장에서 카메라로 직접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고 포토에이빙뉴스.컴으로 보내주시면요 그 사진들 중에서 뽑아서요 상품 진짜 다양해요 선생님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? 저 빨리 찍으러 가야겠어요 여기 지금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멈추지 말고 기자가 한 번 돼서 보내주세요 기자가 한 번 돼서 보내주세요